왔네... 장선호 어떤 사람입니까? 어! 오셨어? 아아아! 왜 막고만 있어? 형도 때려! 내가 이번에 형 살려주면 혼미도 내 부탁 들어줄거지? 잠깐만 잠깐만 빨리빨리 자기꺼 먼저 맞추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게임 맞으면 왜 납니까? 진실 이 구라이 세계에서는요 믿을 놈 찾는게 일이에요 너 지금 니 구라이 네가 넘어갔지? 제가 지금 구라 치는거에요? 구라 치는거에요? 구라는 지금 네 손안에서 형은 그만 도망가라 구라 치는거에요 구라 치는거에요 이 새끼야 생각하는 건 바람다 생각하는건 바람다 구라 치는거에요 나 야 UDG 아 재성 이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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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은 방aded 저 전화 잭 난 처음부터 여기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나갈란다